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앞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조기의 진화작업에 들어서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게 됩니다 가끔은 섭섭하고 당혹스럽고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문제를 단순화하면 해법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1965년도 천국권협정 이른바 한일협정이 그 보상 범위에 강제징용자를 비롯한 개인천국권 문제가 포함되는가 이 문제를 잘 따져보면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설기롭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65년을 전후해서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명분으로 돈을 줄 것인지 이런 문제를 갖고 굉장히 열띤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그 전후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겠구나 이런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리 논쟁 양국 사이의 실무자들이라든지 수뇌부대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보면 그래도 우리 선대들이 참 명분과 신뢰를 다 찾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구나 그런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상금인가 경제협력 지원금인가 한일회담에 임할 때 일본은 처음부터 천국권 해결이라는 방식 대신에 한일 간의 경제협력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지원할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천국권은 곧바로 배상금을 뜻합니다 그것은 한반도 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권이골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문책성 배상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권이라는 것을 빼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한국 측은 천국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검전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일본의 경제협력 방식을 처음 공식으로 제안한 것은 1962년 8월 21일 날 한일 양측 간부 2명이 참석하는 정치회담의 예비절충 모임에서 제안이 이루어집니다 일본 측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권의 해결로 일본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는 잘해야 7천만 불 정도다 그러니까 한국 측이 바라는 추가 자금 지원을 얻으려면 경제협력 방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때 실무자들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한국은 명분 얻는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한국 독립 축하, 한국의 민생 안정과 경제발전 기여라는 명분으로 돈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 정부 측이 주장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측이 천국권 주장이란 명분만 내려놓으면 많은 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일본 측이 치료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한국 측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4월 후에 제2차 회합에서 당시 배의 한 대사가 한국 측의 입장을 정리한 문서를 전달합니다 그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인에게 천국권의 변제가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상징이다 따라서 천국권의 명목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돈을 받은 겁니다 많은 것을 청산한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천국권 문제가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의 청산에 대한 배상금이란 것이죠 이 점은 1962년도 11월 8일 날 당시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가 일본 협상에 임한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보낸 훈령에도 상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천국권 명복을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협력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이 천국권에 대한 변제 또는 배상으로서 지불을 받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 그 당시 한일협정을 임하면서도 천국권이란 것은 절대 부태할 수 없는 그런 마지노선이다 이런 생각을 한국의 지배층이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양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신경전을 벌리면서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됩니다 그 체결은 명분이 천국권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이란 절충 방식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권 자금의 명분에 대해서는 한일협상 막바지 단계까지 한국과 일본 측이 좀 더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일본 측은 예를 들면 협상의 막바지 단계인 1965년 6월 2일 회의에서도 또 한 번 더 의견을 제시합니다 무상의 경제협력의 실시에 관한 협정이라고 하면 어떤가라고 한국 측에 문의합니다 그러나 한국 측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천국권 해결 및 경제협력을 제외하면 우리가 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천국권 문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질문 두 번째는 천국권 협정 타결 이후에 한일 간의 시각 차이는 있었는가 없었는가 아주 컸습니다 한국 측은 일본으로부터 천국권 즉 배상금 명분으로 천국권 자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하고 알리고 행동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과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발행한 이란 조약과 국내법 해석에 따르면 첫째 제1항의 5억 달러 자금 지원은 한국 측이 말하는 대일 청구에 대한 채무 지불의 성격이 아니라 경제협력으로 지원한 것이다 일본은 완강하게 천국권 대금으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을 하고 있었던 것 이는 어떠한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잘못했기 때문에 지불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측은 둘째입니다 재산 및 천국권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써 양국 간에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 제2항의 취지다 여러분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한일협정 체계를 기점으로 해서 양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민과 일본민, 양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권리나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써 이렇게 추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정말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권 비준을 다른 국회에서 장기영 당시의 경제기획원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천국권 협정 제1조에 있는 무상 3억 달러는 천국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배상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이 어려움에 처했던 모든 활동에 대해서 배상 성격으로 받았다는 것을 당시에 협상에 임했던 장기영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전국가였으면 전쟁 배상감을 아주 떳떳하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국이 아니었습니다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한국은 전성 당사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전국의 자격으로 일본과 협상을 하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전국이었다면 전후 처리는 전쟁 배상으로 분류됐을 겁니다 그러나 성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식민독립에 따른 재산관계의 정리 즉 국제법상 용어로 보면 국가성계의 문제로 분류된 겁니다 전쟁 배상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 국가성계의 문제로 분류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1952년 2월 처음부터 일본의 청국은 8개 조항을 요구한 이래로 일관되게 강제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1952년부터 그 배상금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돈을 지불한 겁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을 우리 정부가 요구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일본 정부가 응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일협정 체결 전후의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겠는가 일본 측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결국 배상금의 지불에 집중했고 이것이 일환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미수금과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1965년도 한일협정을 통해서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또한 일본 측은 물론이고 한국 측도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책이다 더 이상 요구나 책임이나 권리가 없다 이걸 두 나라가 다 받아들인 겁니다 두 나라의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따라서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한국 대법원이 여전히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종류의 전후 상황을 다 보면 우리 스스로 한국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만 세우면 현재 한일 간의 경제 보복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죠 왜?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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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